이제 상속세와 증여세 쪽으로 한번 가보죠 상속 증여할 때 이 세금들은 많이 궁금하신 게 상속을 하실 때와 증여할 때 세금이 어떤 게 더 저렴하는가 이걸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계산 방식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상속세는 사망하신 분 있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돼요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하신 분의 전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돼요 그래서 상속은 사망하신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다섯 사람이다 그러면 다섯 사람이 본인들이 자기가 가져간 것만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의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거예요 보면 상속세는 상속인이 몇 명이냐에 관계없이 사망자의 전체 재산, 재산 전체를 환화해 과세 단위로 하여서 세금이 계산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피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의 전 재산에다가 여기에 세율을 곱하기 할 때 이 세율이 초가 누진 세율이에요 초가 누진 세율로 세율을 곱하다 보니까 이 세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금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이 체제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있냐면 이 전체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이렇게 나누면 상속인이 나누면 상속인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따로 해요 본인들이 가져간 만큼만 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아직 바꾸려고 틀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바뀌어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요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재산이 많은 사람들, 상속인이 많은 사람들만 특혜를 받는 거예요 상속을 사망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남겨놓고 가신 분들은 혜택을 보는데 일반 서민층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똑같지 않냐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기준으로 지금처럼 하는 방식을 취해도 되는데 굳이 전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가져가는 만큼만 따로 계산해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진행은 아직까지 그 법이 국회 입법 예고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학계 의견만 물어보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아직은 안 나왔다는 거 만약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도 2, 3년 안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법이 새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새로 법을 만들면 1년에서 2년 유예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우리 중개사 1을 하실 때는 지금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요 사망하신 분의 전 재산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이 계산되는 이 방식을 상속세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는 무조건 세금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속세는 누구 중심의 세금이다 그러면 된가요? 사망자 사망자 중심, 사망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게 상속세다 두 번째 증여세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이 있으면 사망자, 피상속인이 있죠 사망하신 분의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 갑, 을, 병이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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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속을 받았더라도 나눠서 상속을 받았더라도 나눠서 계산하라는 이야기인가 전체로 하라는 이야기인가 전체로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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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 것만 내가 계산하니까 세금이 좀 줄어질 수는 있어요 줄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완전 상속세 틀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사망자의 전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증여세네요 증여세는 수중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완전히 달라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대하여 내가 받았으면 받은 것만 가지고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대해서만 여기에다 그러면 예를 들어 증여자가 갑을 병에게 따로따로 재산을 증여했으면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라는 이야기인가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이야기인가 각각 내가 받은 것 여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이렇게 계산하고 을도 자기가 받았으니까 자기가 받은 것만 세율을 적용해서 을은 자기 것만 계산하고 병은 내가 받은 건 내가 받았던 부분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신고하면 돼요 그럼 세금 계산 방식이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 누가 더 복잡하게 보이는가 그렇죠 상속세가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상속세 상담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완벽하게 상담이 거의 불가능해요 상속세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증여세는 증여사님들이 상담할 수 있어요 증여세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상담이 되는데 상속세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증여세는 간단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가 짧게 걸리겠는가 짧게 증여세는 길게 아 상속세는 길게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우리 몇 개월 그랬던가 6개월 증여를 받으면 그렇죠 3개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증여는 자기가 받은 것만 가지고 3개월 안에 정산하면 되고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을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시는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 계산하는 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본적인 배경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런 용어가 상속으로 보는지 증여로 보는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할 때 누군가가 사망해가지고 재산이 넘어가면 이때는 상속세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움직이면 상속세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면 증여세 생존하고 있는 자로부터 재산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그래서 상속세는 사망해서 재산이 넘어가면 상속세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이 넘어가면 증여세 그래서 상담을 오실 때 이런 분들이 진짜로 많아요 제가요 이 재산을요 상속을 받으면 유리한가요? 증여를 받으면 유리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러 와요 그러면 저는 답변이래요 언제 사망시킬 건가요? 그러면 그게 죽은 날짜가 언젠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망이 언제 될 건지 알아야 이게 상담이 되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상담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 상속하고 증여를 살아있고 죽었고 이 관계를 모르고 무조건 상속 증여가 그냥 마음대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 틀 알았죠? 기본 틀에서 누군가가 사망해서 재산이 넘어가면 상속세 살아서 넘어가면 증여세 여기까지 잡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용어에서 유증 유증이라는 거 뭐냐면 유언을 말해요 유언 유증 유언 유언을 유증이라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가면서 마지막 가시면서 마지막 남기고 간 말씀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누구에게 전부 줘라 내 재산 중에 내 재산 중에 이거는 내가 죽거든 누구에게 줘라 그게 유증이에요 그러면 유증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면 주라는 야인가 내가 죽으면 주라는 야인가 죽으면 그 재산이 살아서 넘어간다 죽어야 넘어간다 죽어야 넘어가니까 유증은 상속으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 그래서 죽어야 넘어가니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증도 이거는 무상으로 이전되는데 유증은 이거는 상속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유증은 상속으로 보는 거예요 사인증은 살아생전에 증여계약을 맺고 증여계약은 살아생전에 맺었어요 그런데 이 증여의 효력은 그분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망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은 살아있을 때 넘어간다 죽어야 넘어간다 죽어야 넘어가니까 사망해서 넘어갔으니까 이것도 상속으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사인증여도 이것도 상속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어가지고 나중에 사망을 해야만 사망을 해야만 그 재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인증여도 상속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3번 특별연고자에 대한 제산분여라는 거예요 재산분여, 분여라는 게 뭔가요? 분여, 나눠준다 사망자의 재산을 특별연고자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은 아니에요 상속인은 아닌데 만약에 자녀들이 사망자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망하신 분을 보살피다 보면 그분에게 상속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분에게 상속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사망하신 분이 내 재산 중에서 일부를 이 사람 띄워줘라 그러면 상속인이 아니에요 상속인이 아닌데 그걸 띄워달라 해서 그걸 받았으면 그 사람은 특별연고자라는 이야기예요 특별연고자가 이 사람이 받아가는 것도 이 사람이 받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주라는 이야기인가 내가 죽으면 이 사람에게 더 띄워주라는 이야기인가 내가 죽으면 상속인들 너희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본 채 만 채 했지만 이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 재산 중에 일부를 띄워줘라 그러면 이것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연고자가 받아갔을 때 그 사람도 상속을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야를 받아도 이 사람도 상속을 받은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협의분할로 가보죠 협의분할라는 것은 이거는 공동상속인들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상속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자가 사망하실 때 내 재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갔는가 아무 말 안고 가버렸는가 그렇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버리면 원래는 법정 상속 지분으로 나누셔야 돼요 법정 상속 지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본인들끼리 상속 재산을 나누는 걸 협의분할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슨 재산에 대해서 협의분할하겠다는 얘기가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분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분할하는 것은 법정 지분을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법정 지분이 30%인데 협의해서 내가 40%를 가져갔으면 나머지 10%는 증여받은 걸로 봐야 되는가요? 상속받은 걸로 봐야 되는가요? 그건 상속이에요 아직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먼저 협의분할할 때 등기 전에 등기 전에 분할하는 것은 분할하는 것은 상속 재산을 분할로 보는 거고 상속 재산을 분할로 보는 거고 등기 후에 협의해서 분할하면서 지분이 초과되면 초과분은 뭐 받은 걸로 봐라 그랬냐면 증여 증여 취득으로 봐서 다시 취득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또 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하고 나서 법정 지분대로 분할하지 않고 협의해서 분할하면서 법정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철이다 그냥 상속의 연속으로 본다 상속의 연속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상속의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5번에 유류분이라는 거 이 유류분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먼저 그림을 그림을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먼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사망자의 유산을 자기 트럭에다 싣고 전부 다 가져가려네 다 가지고 가려는데 앞에서 상속이니 잠깐 너 혼자 챙기면 안 되지 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다 줬다고 해서 네가 다 가져가면 안 되지 나도 좀 먹고 살게 나에게도 좀 띄워주고 가 그래서 이분이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놓고 가세요 나에게도 좀 나눠주고 가세요 하네요 나에게도 좀 나눠주고 가세요 그러네요 그랬더니 이분은 운전대 찾고 뭐 흘리고 있는가? 땀 흘리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나눠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상속인이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았더라도 법정 지분 중에서 일부를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망하시면서 자녀가 다섯 명 있어 자녀가 다섯 명 있는데 사망하시면서 자녀 다섯 명 중에서 사망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거든 내 재산 전부를 정리해가지고 둘째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럼 둘째가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럼 차 몰고 간 사람 지금 둘째가 몰고 가 그런데 첫째가 잠깐 너 다 가져가니 너 나한테 좀 띄워주고 가야지 네가 나 챙겨가면 어떻게 해? 하고 앞에서 딱 잡아 그러면 얼마를 띄워줘야 되는지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자기들이 최소로 자기는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았더라도 일정한 사망자의 재산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 민법상의 권리가 이게 유류분 제도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얼마만큼씩 받을 수 있는가 봐야 돼요 피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다 그럼 배우자 사망자의 배우자나 사망자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지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를 들어보면 어떻게 사례되냐? 예를 들어서 사망자의 재산이 100억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이 100억인데 여기에는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있고 자 1이 있고 자 2가 있고 자 3이 있어요 자 2까지만 가보죠 복잡하니까 자녀 2사람만 있었다 그럼 2사람만 있는데 이 중에 자녀 2번째 자녀가 100억을 다 유언으로 해서 상속을 받아버렸어요 자녀 2번째가 왜 첫 번째가 아니라고 자꾸 2번째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2번째가 있는가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사례도 이렇게 든 거예요 다 제가 2번째니까 그런 거 둘째니까 둘째가 100억을 챙겼어 그런데 죄결 챙겨서 딱 가려고 그래요 제가 차 몰고 얼른 도망가려고 했는데 앞에서 형이 잠깐 잠깐 야 유류분을 넣고 가야지 너도 나 조금 띄워주고 가야지 네가 다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얼마를 띄워주는지 알아야 돼요 법정 지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녀 1, 자녀 2는 일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전체 재산 중에 일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뒷페지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뒷페지 보면 있어요 뒷페지 제일 밑에 236페지 보면 제일 밑에 표 하나 쭉 나온 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점5를 더 가져가요 점5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봐요 곱하기 1을 하는데 여기 3, 여기는 2, 여기도 2, 다 합치면 7 그럼 배우자는 전체 100억 중에 100억 중에 7분의 3 이걸 가져갈 수 있어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분이 유언을 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돌아가셨더라면 배우자는 100억 중에 7분의 3이라는 이 금액을 법정 지분으로 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100억 곱하기 3 하면 300억이죠 거기다 7로 나눠봐요 20? 한 1억 정도 되겠죠 대략? 대략 21억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배우자가 21억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배우자한테는 주지 말고 둘째 자녀에게 다 줘라 그래서 둘째가 다 100억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배우자는 자기가 받을 금액 21억이 있는데 여기에 21억 중에서 2분의 1 2분의 1을 유료분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1억 중에서 2분의 1이니까 대략 반절하면 대략 10억 11억 10억 5천이라고 해요 대략 10억 5천 대략 너 100억 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야 네가 둘째야 네가 다 가져가지 말고 나도 받을 게 있으니까 나도 10억 5천 띄워주고 가라 여기서 너 다 가져가지 말고 여기서 10억 5천 나한테 내려놓고 가라 안 그러면 너 못 간다 이게 유리분이에요 그런데 장남은 7분의 3이 아니라 7분의 2 7분의 2예요 그러면 200억을 7로 나누니까 14억 그러면 14억 중에서 여기도 자녀니까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7억 그러면 14억 중에 2분의 1이니까 7억 여기서 너 100억 중에 너 100억 중에 나한테 7억 띄워놓고 나 너 가라 너 7억 안 띄워놓으면 너 차 못 간다 너 다 못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면 유리분이라는 제도는 법적으로 유리분 제도가 보호되어 있는가 보호 안 되어 있는가 보호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분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하시면서 자녀 한 사람에게 몽땅 줬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유리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리분으로 청구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소금 법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지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의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다 그러면 직계존속만 있으면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 청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자녀가 있어버리면 사망자의 자녀가 있으면 사망자의 그 부모는 사망자의 자녀가 있으면 그 사망하신 분의 부모는 유리분 청구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부 상속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전부 상속을 받아가지고 100% 가져가는데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도 띄워주고 가야지 내 자녀가 먼저 갔는데 우리에게도 떠줘야지 그랬더니 지금 뭔 소리 하세요? 직계 비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은 상속권이 없어요 없어져요 직계 비속이 1순위예요 1순위가 되고 직계 비속이 없어야만 직계존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은 유리분 청구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법정 지분의 2분의 1까지는 유리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없이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은 그때는 법정 지분의 3분의 1을 유리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중개사님들이 상담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중개사님들이 상담이 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사례 1번부터 가보죠 사례 1번 지금부터는 사례가 조금 심각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살아계실 경우에도 남편의 재산은 저 배우자 나 혼자 상속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상속하나요? 그랬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내 남편이 사망해버렸어 그러면 그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100% 가져갈 건지 아니면 뱃속에 있는 자녀하고 아기하고 배우자가 같이 가져갈 건지 아니면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와 그 부모님이 나눌 건지 순서를 어떻게 나누면 되겠는가? 아기하고 배우자 그러면 이분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도록 해야 된가요? 사망해서 태어나도록 해야 된가요? 살아서 살아서 태어나야지 만약에 사산해버리면 그때는 시부모하고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시부모는 어떻게든지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기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없애보려고 그래요 우리 드라마에서 무지 많이 봤던 게 그거죠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그래요 그래야만 시부모가 상속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드라마상에서 며느리들은 어떤 행동을 하던가요? 집 나가버리죠 집을 나가서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손을 잡고 문 열고 쑥 두르면서 목에 힘 빡 주고 들어줘요 그때 그 드라마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든지 살아서 태어나야 돼요 살아서 태어나면 내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 그 사망자의 배우자가 전체를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사망해서 태어나버리면 시부모하고 며느리가 나눠야 돼요 이런 일이 생겨버린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뱃속에 있는 아기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 그것만 주의하세요 그래서 어디냐면 두 번째 끝에 봐 보세요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사망했더라도 그때는 살아있는 걸로 봐서 상속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사망해서 태어나버리면 상속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뱃속에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시면 돼요 이제 상속순위로 하면 236쪽에 보시면 상속순위라는 게 있어요 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피속이에요 직계피속이 1순위고 그 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피속과 나란히 쓰는 것뿐이에요 배우자가 1순위가 아니에요 무조건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순위고 그 사망자의 배우자는 자녀하고 동순위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으면 그때는 부모가 1순위예요 직계 전속이 1순위고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는 그 시부모하고 나란히 쓸 뿐이에요 배우자가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고 그러면 부모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 아무도 없으면 형제 자매로 가요 형제 자매도 없으면 사촌 이내의 반개혈족으로 가요 사촌 이내의 반개혈족도 없으면 국가로 기속이 돼요 여기까지 찾는 거예요 순서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찾을 때 사망을 하면 사망자의 누가 제일 먼저 1번 순위인가요? 직계 비속 여기가 1번 직계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아니라니까요 전속 그 다음에 결혼을 했지만 자녀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자녀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면 전속 그런데 결혼했는데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배우자 3번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 형제 자매도 없다 사촌 이내의 반개혈족 이렇게 순서가 나가는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누가 1번이고? 자녀 자녀 없으면 부모 부모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 그러면 이제 그 순서에서 같은 순위 말이죠 1번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러면 같은 순위 만약에 같은 순위라고 했으니까 자녀가 4명이 있다 자녀가 4명 있으면 그중에 자녀 4명은 또 지분이 나눠지겠는가 똑같겠는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이 경우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고 촌수도 같으면 공동상속인으로 해요 그러면 그분의 자녀가 4명 있으면 자녀들은 그분하고 촌수가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똑같죠? 똑같죠? 우리 부모하고 부모하고 자녀는 몇 촌인가요? 무른가요? 1촌 촌수 똑같잖아요 촌수 똑같으니까 공동상속인대요 그런데 태아는 상속순위를 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는 정하시면 돼요 태아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걸로 보고 상속순위가 매겨져요 그런데 대신에 살아서 태어나야 돼요 죽어서 태어나버리면 그건 절대 안 돼요 또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는 누구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랬는가요? 직계 존속과 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단독으로 가져간다 그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배우자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이 엄청 많은 재산이 있을 때 사이가 어떻게 주장했는지 그때 혹시 그 사례를 본 적 있죠 그때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을 때 자기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내 배우자가 시부모보다 먼저 죽었는가 나중에 죽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이에게 재산이 어떻게 넘어가는가 그런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걸 찾아서 한 번씩 읽어봐 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소송을 할 만했겠구나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으니까 그때는 만약에 시부모하고 며느리하고 시부모하고 딸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망을 했어 그러면 누가 먼저 죽었냐에 따라서 상속 순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순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법에서 상속분의 비율은 자녀미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는 장남 배우자만 있다 그러면 자녀가 한 명밖에 없네 자녀가 한 명밖에 없으면 자녀는 1, 배우자는 1.5 그리고 계산하기 편하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곱하기 2하면 여기는 2, 여기는 3 그러면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비유를 하면 돼요 소수점이 있을 때는 소수점을 지어버리기 위해서 거기다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비유를 나누시면 돼요 두 번째 장남, 장녀, 배우자가 있으면 이 둘이는 순위가 똑같죠 똑같으니까 1, 1씩, 1씩을 가져가고 배우자는 1.5 그럼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곱하기 여기는 3, 2, 2니까 여기는 다 합치니까 7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장남, 장녀, 이남, 이녀 장남, 장녀, 이남, 이녀 그럼 네 명이네 네 명은 1씩이고 배우자는 1.5 다 곱하기 2를 하면 11이 나와 11분의 2, 11분의 3 이런 식으로 나누면 돼요 그 다음에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 전속만 있다 그럼 직계, 전속은 1씩을 가져가고 배우자는 1.5 그럼 여기도 곱하기 2 하면 7분의 2, 7분의 3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사고를 한번 진짜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은 거지 지금 이렇게 사람을 죽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시부모님의 재산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상속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이걸 분석해 내야 돼요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먼저 시부모님이 먼저 사망했다고 예를 들어봐요 시부모가 먼저 사망했으면 시부모 재산이 누구한테 넘어오는가요? 남편, 아들한테 넘어오겠죠? 그런데 아들이 또 사망했으니까 아들이 배 속에 있는 아기하고 아기하고 또 배우자한테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시부모님이 먼저 사망했을 때는 남편에게 넘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사망해버리면 남편이 먼저 사망해버리면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한테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고 아기하고 아기하고 배우자한테 넘어와 그런데 여기 사망하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나중에 사망했어 시부모가 나중에 사망하면 그때는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자녀들 있죠? 자녀 자녀에게 넘어가는데 자녀가 먼저 사망해버렸네 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니까 자녀의 아기한테 이렇게 넘어와요 자녀의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녀의 아기한테 넘어가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시부모 걸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든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가? 안 해야 된가?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배우자가 시부모의 재산을 아기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진짜로 맞는가 한번 가보죠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두 번째 줄 즉 거기서부터 두 번째 끝에부터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보고 남편이 시부모보다 늦게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이 시부모보다 늦게 사망했을 때는 시부모가 남편에게 먼저 상속을 하고 남편이 상속을 받아서 그걸 다시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시부모님의 직계 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망한 경우는 자녀하고 배우자에게 다시 상속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뱃속에 있는 아기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태아는 며느리와 함께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이 며느리는 며느리 당신이 본인이 조금이라도 상속을 받으려면 시부모가 먼저 사망했다고 가서 확인해야 된가요?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확인해야 된가요? 시부모님 먼저 그러면 응급실에 갔을 때 남편하고 시부모 두 분 주 두 분 다 인공호기가 꽂아져요 산소호기가 꽂아져 있으면 누구 산소호기를 절대 빼면 안 되는가요? 남편 걸 빼면 안 돼요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재산이 한 1조 정도 된다 시부모 재산 1조 정도 된다 그러면 내 남편을 붙들고 내 남편을 붙들고 이거 더 오래 사라고 해야 된가? 시부모 오래 사라고 해야 된가? 남편 단 1초라도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안 돼요 살아 있도록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에 따라서 재산이 흘러가는 게 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주의를 해가지고 딱 응급실에 갔을 때 정신이 확 들어야 돼요 이렇게 누구부터 인공호기를 뺄 건지 이제 그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이런 사례 실무 사례들이 진짜 많아요 많다 보니까 병원 응급실에 가면 제일 먼저 응급실에서 의사하고 우리 남편하고 시부모 중에 누가 먼저 죽었나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사망 진단이 안 나왔다 사망해서 몇 월 며칠 누구님 사망했습니다 안 써놨다 그럼 어떻게든지 내 남편이 나중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건 작업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상속 재산이 어디에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가보죠 사례 3번 한번 가봐요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어요 그럼 결혼 안 했네 결혼 안 했으니까 사망했으면 누가 1순위가 돼버린 거야? 부모 부모가 1순위가 돼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서 부모님도 안 계시네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러면 일단 결혼 안 했으니까 부모 부모도 이미 사망해서 안 계시니까 누구한테? 형제 자매 형제 자매한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동생이라 했으니까 미혼인 동생이라 했으니까 동생 것은 형제들이 나눠서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 형제들은 동일순위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전부 다 일식을 분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4번 가보죠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인데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인데 남편이 사망한 후라도 나중에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지금 봐봐요 가족 불화로 시부모님과 연을 끊었네 연을 끊고 자식을 낳고 살고 있어 그러면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인데 이 경우는 시부모님은 넉넉한데 시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겠죠? 누가? 아이가 아이가 받을 수 있겠죠? 가보죠 이제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거나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남편이 대습 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제 그 가족의 형제라고 생각해 봐요 제가 이 가족의 형제라면 이분이 와서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사는 형수가 있어요 형수가 있는데 형수가 자녀를 탁 데려와서 우리에게도 좀 나눠주라 그러면 제가 기분 좋게 그래 나눠줄게 그러겠는가요? 못 줘 그러겠는가요? 아니 지금까지 영도 끊고 사는 사람이 와서 인제 와서 달라가면 인제 와서 달라가면 줘야 된가요? 안 줘야 된가요? 법적으로 줘야 돼요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30년인가 40년간 한 번도 찾지 않는 자녀가 사망해가지고 이 재산 모친이 나타나서 나도 상속권을 주어 나도 상속 재산을 나눠주라 어쩔 수 없이 나눠줬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예전에 연예인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 사례예요 그럼요 만약에 제가 형수가 그렇게 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도 상속을 나눠주라 하면 저는 가만히 있겠는가? 저는 가만히 안 있겠는가? 가만히 있죠 유전자 감식을 해가지고 진짜로 친자가 맞는 거 확인해 버리겠죠 확인하고 맞다고 하면 나눠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나눠줘 버리죠 이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유전자 감식을 안 했지만 요즘은 다 해요 다 해가지고 맞으면 나눠주고 맞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년 재산을 끊고 있다고 살았다고 해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어요 이제 5번 가보죠 아 이거 한번 상속의 결격 사유라는 게 있어요 상속을 못 받는 사람 못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상속을 못 받아요 어떤 경우가 못 받냐면 고의로 직계 비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이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 사망, 살해한 사람 또는 살해하려고 한 사람 이것도 안 돼요 고의로 살해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도 상속순위에서 탈락이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상속을 해주지 않아요 또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기 한 사람도 이 사람도 상속순위에서 박탈돼요 그다음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유언을 방해한 사람이 있어요 강박이 뭔지 알죠? 강박 뭔가요? 그냥 협박, 협박해서 강하게 협박해서 강하게 협박을 해서 유언 집행을 방해한 사람 이 사람도 상속 박탈돼요 상속결격사유가 돼요 그다음에 또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협박을 해서 자기에게 유언을 하게 만든 사람 이 사람도 탈락이 돼요 마지막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주하거나 변조, 파기 또는 은익한 사람 유언장을 조작한 사람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상속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일반 상속인들은 다 상속을 받을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자 이제 유류분으로 가보죠 갑은 배우자와 아들 두 명이 있으나 갑이 사망하면서 본인 재산 50억 전부를 또 차남에게 유언으로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둘째에게 다 줘버렸네 그러면 이 경우에 배우자와 장남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된가? 없어요? 그래야 된가? 있어요? 그래야 돼요 할 수 있는데 배우자나 장남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가질 법정 상속분의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 2분의 1 자기가 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에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사망했어 사망하면 누구 누구가 받을 수 있는가요? 태아하고 배우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죠 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태아를 낙태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없다 방금 했잖아요 방금 방금 상속인을 사망시키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낙태했잖아요 낙태했으니까 이건 자연 사망인가요? 고의로 죽였는가요? 고의로 고의성 있잖아요 고의성 낙태 고의성 있으니까 이 사람도 상속권 박탈이에요 배우자도 박탈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태아를 낙태했으면 이 남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갈 것 같으니까 상속을 못 받게 고의로 낙태했다는 것을 형제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박탈해버리고 형제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가보죠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책을 끝에 보면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태아를 낙태한 부인의 경우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받을 수 없어요 뱃속에는 태아를 남편이 사망한다고 해서 태아를 낙태시켜버리면 그게 거의 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속권이 없어져요 배우자도 상속권이 박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럼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통사고 같은 사고로 이장을 해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드라마상에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거기로 이장을 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유산했다고 나오잖아요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CTV를 다 확인하셔야 돼 진짜 이거는 상속은 진짜 이거 살벌한 거예요 나중에 약간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절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7번 사례로 가봐요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큰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돌아가실 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사라생전에 자꾸 사라생전에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전부 다 큰오빠한테 다 주겠는데 우리 큰애한테 다 주겠다 우리 장남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안 했네 유언을 안 하면 그 재산은 장남에게 다 돌아가는가요? 법대로 나눠야 된가요? 법대로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사라생전에 자꾸 장남 다 주겠다 그랬는데 그건 유언인가요? 유언 아닌가요? 유언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유언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게 있냐면 다섯 번째 줄 봐보세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 질문자는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라생전에 이건 내가 죽으면 나 누구 줄 난다 그건 유언 아니에요 말만 뻥치는 거예요 그건 뻥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다음에 상속 포기라는 게 나오네요 상속 포기라는 것은 왜 상속을 포기할까요? 그러면 재산이 만에서 포기했는가요? 빚이 만에서 포기했는가요? 그렇죠 빚이 만에서 포기해요 그때는 정부 입장에서 빚이 만에서 포기할 때는 기회를 한 번은 줘요 포기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줘요 어떻게 기회를 주냐면요 상속 개시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만 알고 있어야 되고 중개사 일할 때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상속 포기는 3개월 안에만 상속 포기를 하시면 돼요 상속 개시일이 성속 개시 그럼 안날로 사망한 걸 알 때부터 그때부터 3개월 안에만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상속 포기는 이렇게 3개월 안에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 기간은 이외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 일을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3개월만 기억하세요 3개월일만 기억하시고 대신에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요 공동상속을 받아도 나는 상속을 포기할란다 그러면 다섯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나 포기할란다 그러면 나만 포기하고 네 사람은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게 여기서 포기를 하면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면 내 자녀에게 내려가요 상속 내 자녀에게 내려간 자녀가 포기를 안 했다 그러면 자녀가 상속이 돼가지고 자녀가 빚쟁이가 돼 버린 거예요 내가 포기할 때는 내 자녀 내 밑으로 핏줄 모두를 포기시켜야 돼요 모두 다 포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한 번 포기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상속은 포기해 버리면 다시 포기 취소할 수 없어요 한 번 포기하면 그걸로 끝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는 그 상속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기속되겠습니다 내가 포기해 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포기하면 내 재산을 내 밑으로 쭉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포기하고 내 자녀도 포기시키고 다 포기를 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한정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편 넘겨보시면 상속에서 한정승인이라는 게 뭐냐면 상속받을 수 있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사망자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받을 재산이 얼마하고 빚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 중에서 채무를 빼고 난 나머지 플러스가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받겠다 이 조건으로 포기하는 걸 한정승인이라고 그래요 한정승인은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속 재산 중에 빚까지만 포기하고 남은 게 있으면 받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채무 청산하고 남은 게 있으면 내가 받을게요 하고 하는 걸 한정승인이라고 그래요 이 한정승인도 어떻게 하는가 봐보죠 한정승인도 상속 개시를 안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똑같아요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하든지 한정승인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사망했는데 부모님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포기하고 봐야 된가요? 한정승인 걸어놓고 봐야 된가요? 그렇죠? 그게 제일 안전해요 한정승인을 걸어놓으면 채무는 빼고 남은 게 있으면 나한테 돌아오고 채무가 많으면 그냥 나는 포기되는 거고 그래서 한정승인은 손해볼 곳 없어요 그래서 주로 상속 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걸어놓은 게 아마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상속 포기 한번 가보죠 부친이 사망하여 10억 원 상당의 토지와 채무 12억 상당을 상속으로 받았는데 이처럼 채무가 더 많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포기해야 된 거 한정승인 걸어야 되겠나? 모르니까 한정승인 걸어놔봐야죠 혹시 다른 재산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부친의 땅이 10억이고 채무가 12억이며 지금 내가 상속을 받으면 얼마나 내가 더 갚아줘야 된가? 2억을 더 갚아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더 안 갚아주려면 포기를 하든지 한정승인을 걸든지 둘 중에 하나 해놓으시면 돼요 이제 사례 9번 한번 가보죠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 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 경우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나요? 내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줬어요 내가 현금으로 수령하면 이 경우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네요 한번 가보죠 오른쪽 사례를 해보세요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돈 받고 판 거예요 돈 받고 판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내 상속분을 포기하고 내 상속 지분에 상당하는 걸 상대방한테 돈 받고 넘겼으니까 나는 그걸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그럼 양도지 그 부분도 내가 다시 넘긴 것까지도 상속이 아니에요 원래 사망자의 재산만 상속이 되고 내 지분을 상대방한테 돈 받고 팔아먹었으니까 판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물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상속 재산은 어떻게 과세 대상을 상속인 사망자의 재산을 찾는 걸 한번 봐보죠 이제부터 사망자가 우리 거주자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 재산, 모든 상속, 여기서 모든 상속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 국외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을 말해요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망자의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하고 외국에 있는 재산,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셔야 돼요 국내 것, 국외 것, 국외 것 모두에 대해서 사망자 재산을 찾으셔야 돼요 물권, 채권, 영업권, 무채재산뿐 아니라 신탁 재산, 신탁 수익권 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라면 전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걸 딱 한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래요 돈 되는 거 사망자의 재산, 사망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물권이든 채권이든 돈 되는 건 전부요 이 말이에요 돈 되는 건 전부 그다음에 또 배당금도 있죠 또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 대금 전액에서 상속 개시 전에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 재산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맺어놓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받고 사망했을 때 나머지 잔금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상속 재산으로 보겠습니다 사망하고 나서 받기 때문에 그 받은 것도 상속 재산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8번 한번 보세요 8번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도 그러면 사망한 후에 자녀 명의로 등기를 했더라도 증여 등기를 해도 사망 후에 증여 등기를 했으니까 이건 증여로 봐라 상속으로 봐라 상속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사망하고 나서 증여 등기를 하는 건 이건 상속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사례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부모가 우리 결혼 생활에 심하게 간섭을 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시부모가 자꾸 우리 결혼해 살고 있는데 자꾸 며느리에게 안 좋은 소리 해가지고 며느리가 일 받아서 이혼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부모한테 이 자료 청구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아 큰 소리 있다 가네 있어요 이거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부모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시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나중에 시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으로 그래서 아니 아니 예전에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그래요 참 나는 결혼할 때 나는 이렇게 했다 막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아니 왜 그때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때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내 시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군대 선임하고 똑같죠 그렇잖아요 군대 선임들이 내가 옛날에 너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중간에서 그래서 시부모가 결혼 생활을 방해해 가지고 이혼하게 됐으면 시부모도 이 자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부모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제 납세의무로 가보죠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되냐면 상속은 상속을 받은 사람 있죠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이렇게 해요 총 재산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해서 세액을 구해 이렇게 세액을 구하고 이 세액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세금을 내는데 본인들이 받았던 금액을 기준으로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이 세금을 상속받은 재산의 재산가액의 비율로 비율로 안분해 가지고 납세의무를 지는 거예요 상속인이 자기가 자기가 얼마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전체 중에 내가 얼마를 받았으면 세금 중에 내가 받은 비율만큼만 세금으로 내주시면 돼요 자기가 받았던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납세의무를 져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총 재산은 100억인데 상속인 갑은 50억을 받았다 을은 30억을 받았다 병은 20억을 받았다 그러면 전체 세금 중에 갑은 갑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만큼 이 세액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자기가 납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세금 중에 50%는 갑이 내고 세금 중에 30%는 을이 내고 세금 중에 20%는 병이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네 상속인 등의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연대라는 것은 누군가의 상속을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재산 가액의 한도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버티면 만약에 세 사람이 상속을 받아놓고 한 명은 세금을 내고 둘이 안 내고 버틴다 둘이 안 내고 버티면 이 세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받아갔으니까 받아간 사람들에게는 연대 책임을 물릴 수가 있어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걸 말하는데 그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연대 책임이 있어요 내가 받아온 것 내가 상속을 받은 것만큼에 한해서는 다른 상속인하고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연대 책임하고 관련된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형과 동생이 각각 10억 원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총 상속세는 2억이 2억이 그러면 형이 1억 동생 1억 나눠서는 반반이니까 각각 10억씩 상속을 받았으니까 2억이면 형도 1억 동생도 1억 내야 돼요 그런데 형은 돈을 냈는데 동생은 체납했네요 동생은 세법을 잘 알아서 세금 안 내고 버티네 세금을 안 내고 제가 세금 안 내고 버티면 저한테 세금 청구가 들어오겠는가 형한테도 갈 수 있겠는가 왜? 연대 책임이니까 그러면 형은 통지서 날라오니까 모르고 세법을 모르니까 내 안 겹다고 내버리죠 그럼 내 세금까지 형이 내줬으니까 나는 이제 내는 거 안 내도 되는 거야?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면피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버티면 돼 그래서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은 형은 동생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그러면 내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대신에 자기가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만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12번 사례로 가보죠 12번은 갑은 상속세 과세액의 5억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1억 2천만 원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갑 고유 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그러면 상속은 5억을 받았어요 5억을 상속을 받았는데 세금을 다 이것저것 해보니까 1억 2천이 됐네 그러면 1억 2천이 나오면 내가 상속으로 가져왔던 재산만 압류로 뺏기겠는가요? 내 재산도 압류로 뺏어가 볼 수 있겠는가? 한쪽은 상속받은 것만 한쪽은 내 재산도 뺏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상속은 5억을 상속을 받았어요 5억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세금이 1억 2천이 계산돼가지고 세금 1억 2천 내세요 하고 고지서를 보냈어 보내놓고 세금 안 내고 계속 버티니까 세무서에서 그 상속을 받았던 5억의 재산만 압류해서 뺏어가겠는가요? 그 사람 재산도 뺏어가 버리겠는가?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 재산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 5억이라는 한도 내에서 그 사람 재산이든 상속 재산이든 상속을 받은 재산이든 그 사람 재산이든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상속을 받은 게 5억이라는 걸 받았으니까 1억 2천보다 훨씬 많이 받았으니까 1억 2천에 상당한 그 사람 재산이든 상속받은 재산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압류해 버릴 수 있어요 그 금액까지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 정도 했으면 12번까지 했으면 이제 13번 한번 가보죠 13번 이게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거하던 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두 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찾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유언으로 절 자식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거 중에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호적이 올라갔는가요? 못 올라갔는가요? 못 올라갔어요 저는 못 올라가고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두 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자녀를 두 명이나 두고 있으니까 며칠 전에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찾았는데 저는 돌아가신 후에 도착해서 유언으로 절 자식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겠다 불가능하겠다 왜 불가능해요? 유언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자녀라는 게 무슨 감식하면 그렇죠 감식하면 자녀잖아요 등재가 안 돼 있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회장들 만약에 사망하면 누가 딱 데려와서 나도 내 자녀라고 유언을 감식하고 가득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띄워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드라마에 나온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동거 중에 제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내가 실제로 이분의 사망한 자네 자식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일 밑에 한번 봐보세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라는 게 있어요 민법에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사망한 사람의 친생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의 제기 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만 해야 됩니다 그랬는가요? 지금 이분이 당사자가 사망해버렸는가 안 했는가? 사망했잖아요 사망했으니까 사망했다는 걸 안날로부터 몇 년 안에만 내가 자녀라는 걸 증명해가지고 상속을 받아갈 수 있다 2년 안에만 이런 걸 중개사 할 때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런 상담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이런 상담들이 그다음에 관할 관청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상속세는 상속세라는 것은 사망자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가요? 상속인 기준으로 계산하는가요? 상속세 사망자 사망자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되니까 세금도 신고도 누구 기준으로 신고한다? 사망자 그래서 그래요 피상속인의 주소지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상속인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상속세에 대한 세금은 사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주소지에다 신고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사망자 주소지에다가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상속세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중심의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지도 상속인 주소지가 아닌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상속세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했지만 우리 증여세는 누구를 기준으로 했던가? 증여? 받은 사람 그러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사람 기준이다 받은 사람 기준이다 받은 사람이니까 수중자의 주소지가 되는 거예요 상속세는 사망자의 주소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상속세 계산 구조는 다음 시간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상속을 받을 수 없는가 여기에 집중이 됐었어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은 뭐가 되냐면 상속 재산으로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따지고 상속 재산에서 무엇을 빼주고 세금을 계산하냐 이게 상속 계산 구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죠 잠깐 쉬었다 가죠 고맙습니다 좋아